라위가 나오면은 노잼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라위 라위가 나오면 노잼톤을 녹일 수 있지 악어가죽을 벗겨주마 악어가죽을 벗기겠습니다 아 이거죠 이거 음 이거 이거 알고있는데 개그친거에요 하이 개그 레드 먹고 간다 다음탭은 저거 가겠습니다 아 저거 고민되네 흠나 그 모랑을 갈까 모랑도 나쁘지 않거든요 모랑이 왜 나쁘지 않냐 이즈한테 이즈큐에 모랑이 붙어요 이즈큐에 모랑이 붙는단 말이야 이즈한테 모랑이 좋아 모랑이 근데 랭가가 암살맨이라서 피바라기도 나쁘지 않냐 피바라기 쉴드 피바라기 쉴드 나쁘지 않거든 아아아아 이거 너무 쎄 야아 씨 노잼톤 노잼톤 직스 나이스 야 대시로 붙으니까 뭐 할 수가 없다 노잼톤 돼지맨 돼지맨 안돼 돼지맨 Cart yarn 로잼톤 배지는 않으면 الف 모잼톤 이거 나한테 모잼톤 이거 나한테 모잼톤 모잼톤 그냥 배씨기로 딱 붙으니까 어? 스크류 드라이버로 붙으니까 뭐 할 수가 없네 음 스크류 드라이버로 붙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엉? 콱콱콱콱콱 이제 폭딜 뽀뿔 때 됐거든요 폭딜은 나와 폭딜은 나와 아씨 핑크 와드 박아줘야죠 여기다가 박아주면 여기다가 박아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건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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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네 랭가 랭가 데미지 교환 임마 데미지 교환 포니 조심해 포니 포니 조심해 포니 야 근데 이건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 데미지가 엄청 안나와 도잼톤이 그리 아니 랭가가 그렇게 단단한가? 텍 랭가인가? 왜 이렇게 안나옇게? 라우이에 무라마나 이거면 되게 좋을텐데 모랑가야되나 모랑가가지고 피돼지 없애야돼 이거 랭가 공기다 모랑가가지고 피돼지를 잡아야되면 피돼지 아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줘 이 랭거 랭거 좀 어떻게 해봐 전이씨 랭거가 아니라 뭐지 레넥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궁키고 달라붙으니까 뭐 안돼 노잼톤 이거 노잼톤 좀 없애줘 죽겟다 이거 아 죽겠다 이거 노잼톤 너무 쩐다 아니 좀 나 가야겠다 이거 아 강신구 비비니까 그냥 죽어야돼 가시가복까지 있어요 랭 레넥톤이 나만 무는데 이거 남길 시간 없어 내가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나와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나옵니다 나를 미친듯이 물기 때문에 조심하라구 얼건 가야됨 이미 이미 딴거야 이미 트포라고 뭔 얼건을 갑니까 이미 트포갔는데 어떻게 팔고 다시가면 얼수도 없잖아 팔고 어떻게 다시가 이거 계속 얼건입니까 내가 잘 사려야돼 잘 아예 안 모르게 잘 사려야돼 더 밖에 없어 쓰레쉬 공을 내 옆에다 써줘야되는데 내 공을 옆에다 써주면 참 좋겠어 카스 죽는거 우그냐 보자 바로가다 바로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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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심쿵 아이구 아까워 포니형 들어가만 듣는데 박탐정리하고 간다 레헥톤은 겨우 맞긴 했는데 아우 시 아프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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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전자고 알려왔어 바론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먹어야 돼 뭐랑 부라마랑 키고 먹자 집에 가보자 모발 화면 많이 깨지나요? 빌지 가가지고 거리를 좀 벌려야겠어 죽었다 이거 에헤 포니형 죽었죠 짜림 안되는데 10대스에요 10대스 안 돼 랭가니까 뭉쳐요 랭가 궁켰었다 랭가 궁 어 깨졌어 아 힘든데 이거 뭐라 한번 빨아주고 뭐라 노잼턴 잡아야돼 노잼턴 그래 노잼턴 잡아야되죠 너무 강해 빨리 이거 1800원 돼야되는데 엄청 딴다 아니다 그냥 딜템 방템이 없고 온리 딜템이거든요 안노가 온리 딜템인데 방템 안올렸어요 루시안처럼 베니스 간게 아니야 온리 그 딜템입니다 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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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형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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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뭔 일이야? 야씨 템지영 갑자기 왜 들어갔지? 타워 끼고 타워 끼고 타워 끼고 싸웠어야 됐는데 너무 혼자 들어갔다 아니 갑자기 난 왜 들어와나 했어요 어 왜 들어가지? 헥카림이 이거 타고 왔나봐 이거 타고 오면 안되는데 타면 안돼 엥카림 엄청 세졌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워 아까워 한타 막는데 어떻게 잘 나오면 돼 지금 그렇게 킬 차이는 안나 킬 스코어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킬 스코어는 모랑만 뽑아보자 모랑 모랑 뽑고 다음팬 벤시 가자 킬 잘라야되는데 신태다 랭가 랭가 온다 랭가 랭가 온다 랭가 랭가 온다 랭가 랭가 온다 랭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딜을 놓을 수가 없어 희 뜯 아우쒸 스톤걸이 왜 저래 스톤걸이 모락나온다 스톰거리가 왜이렇게 길어 생각보다 다음템 아 이거 너무 세다 딜템을 한번 더 하고싶은데 안되겠어 벤직하겠다 맞아죽겠어 오즈부터 상향됐어요 상향됐어 저거 왜이렇게 세 엄청 세네 스턴 사월이가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왜이렇게 스턴이 긴가 했네 바로 또 나가겠다 이거 나미 메자이 16개 렌가는 직스만 묻는데 엔토는 나만 묻어 마킹을 철저히 하면서도 마킹을 저기서 철저히 해 쓰레싱은 계속 뭐하다 죽는거지 내 옆에서 궁써주면 될거 같은데 세주랑 같이 들어가는거 같애 안무 그가 한국인 같은데 왜 자꾸 영어 쓰는거야 날 지켜 그대 중국 한명은 지켜야돼 나는 안 지켜도되요 솔직히 이즈리언은 생존기가 좋아서 안 지켜되는데 직스까지 안 지킨다는 게 문제야 직스만 지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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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스만 응원 일단 수비해 수비해 아 왜 이렇게 세이냐 저거 팝도 막아야 되는데 이거 팝도 막아야 돼 탑으로 온나 노즈루토 아이고 오케이 잡았다 이 자식이 어딜 도망가 나이스 짝스 짝스 나이스 야 이 팝 진짜 힘드네 짝스 점멸킬 아주 깔끔했어 주변 힐링을 잘 파악하라고 게임은 안 끝나요 랭가 나와 게임은 못 끝내요 랭가 민병대 신고 궁극기를 뛰어온다 거리 안 돼요 돈 조금만 더 돈 조금만 더 베이지까지만 뽑으면 좀 안전한데 노잼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이스 짝스 영양 먹으면 안됩니다 지금 돈 조금만 더 빨리 모아서 100원만 모으면 베이지야 베이지가야 돼 아 거기 가면 안되는데 나 없어 나 없어요 나 없어요 나 없어요 나 없어요 가도 돼? 왼 symmetry There we go bumped to the alpha 총기 가짜 죽는 중 사arle 뱅 병 continuar 수는 ką 비닐 근데 트렌르 횟 이게 바로 클라스오즈에엠 음 이게 바로 클라스죠 클라스오즈 오잼톤 제발 다틸 엄청 세형 다틸 엄청 세형 게임은 군대에요 게임은 군대에요 게임은 군대에요 게임은 군대에요 상대편들도 상당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쁘구나 아하하하하하 때로 오신 분들 추천가지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땡큐